이제는 증시의 각을 또 한 번 재봐야 될 시간이죠. 증시 각도기, 요즘 들어 안티편이 늘고 있는 곽상준 부지점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신한금융자 증시각도기 곽상준입니다. IRP는 신한금 투하. IRP가 퇴직연금 같은 거죠? 퇴직연금이요. 개인 퇴직연금. 그게 이제 오늘 아침 뉴스가 나왔습니다. 수익률들이 너무 안 좋다고. 하지만 신한금융투자회사 하면 또 다르겠죠? 뭐 다를 건 없고요. 저희한테 오면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래가지고 입원이 되겠습니까? 저희한테 오면. 아, 곽동일님한테 갑니다. 네. 자산운용은 증시각도기와. 자, 오늘 또 증시의 각을 재봐야 되겠죠? 오늘 2천 포인트 넘으면 어떻게 할까요? 자동차 특집이죠. 다음 주 초에 밤에 해야지. 오늘 저녁에도 가능한데요. 오늘 저녁에? 네. 오늘 저녁은 우리가 스케줄이 쭉 있어요. 저는 분명히 제안은 했습니다. 저녁을 그러면 좀 이어서 할까요? 그러면? 아니, 그런데 진짜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짧게 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뭐 그렇고요. 다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미국 시장으로 다시 넘어가면. 미국 시장 잠깐 얘기해 드리기 전에. 이제 중립에 왔습니다. 드디어. 기어가? 네. 중립 수준의 위험도의 중립에 왔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과열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위험 선호가 강한 것도 아니고 위험 회피가 강한 것도 아니고 중간지음 왔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지음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가느냐. 위험 성향으로, 위험 선호로 넘어가느냐 마느냐. 지금 이런 상황들이 와 있는데. 그래서 사전에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이제 주가가 떨어졌을 때 바닥을 체크하는 방법들 몇 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반대로 위로 올라갈 때 체크하는 방법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전에서 그냥 하는 방법이니까 이론적인 근거는 박약해요. 일단 일반인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기자들의 관심이 많아지면, 그리고 편집자들의 관심이 많아지면입니다. 즉, 일간지 탑에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게 탑을 장식하게 되면. 주가 지수 얼마? 이런 기사들. 네. 2200 돌파하면서 대무장만하게. 성천시대 연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드디어 이제 그러면서 증시 인터뷰 막 하면서 누구 인터뷰를 하니 이제는 3000도 가능하다는 둥 막 이러면서 막 열을 올리는 그런 과정들 있죠. 네. 그런 게 고점 증오입니다. 그 인터뷰 오면 하실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언론사가. 장을 위해서 하지 마세요. 두 번째. 두 번째는 레버리지라는 단어가 들리게 될 거예요. 레버리지라는 단어가. 그 위에 레버리지라는 단어가 자주 들리기 시작하면 위험 요소가 뜨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체크하는 신용도가 과거 대비 최고치. 신용 사용량이.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다음에 이제 어떤 업종이 특별하게 지나치게 과학이 오르는 업종이 꼭 생겨요. 업종이? 어떤 섹터가. 이게 가능한 가격이야? 신기한데? 지금 인터넷 업종 같은 거네. 그렇죠. 요즘에 인터넷이 살살 보이고 예전에는 바이오였고 또 언제는 정유화학이었고 언제는 자동차였고 항상 그런 섹터들이 하나씩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오면 이건 좀 설명하기가 힘든데 해서 설명을 막 억지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해석을 위해서. 그랬을 때. 그다음에 제가 공중파 방송에 나가면. 그건 끝이네. 기억에 나는 게 있어요. 2018년도 1월 첫 방송 둘째 방송. 그리고 그걸 2017년 말에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저를 초대했었어요. 그래서 증시가 어떻게 될 것이냐고 제가 그때 나갔죠. 그래서 바이오가 바이오는 좀 과한 것 같긴 하지만 장은 계속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저도 열흘뛰게 얘기를 했어요. 2018년에. 2018년 1월 첫 방송 두 번째 방송에 제가 방송에 나갔어요. 장렬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2600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번에 1450까지. 타족지세로 빠졌고. 이 프로와 각 프로가 우리 장을 그냥 고점을 찍어버렸구만. 그래서 사실은 KBS나 이런 데서 부를까 봐 지금 드라암브라암합니다. 공중파에 나가는 순간 공중파에 나가는 순간 엄중히 경과합니다. 장을 계속. 공중파에 나가는 순간 증시 곽도기는 폐지입니다. 폐지. 아니 장을 살려야지. 그걸 정점이라고 본인이 얘기해놓고 본인이 나가? 아니 뭐 곽도기 때문에 뭐 떨어졌겠어요. 떨어질 때 나가신 거겠지 뭐. 근데 제가 이번에는 열심히 잘 그거 체크해볼게요. 아니 근데 장이 아직은 좀 갈 것 같아요. 왜냐면 곽 부장이 댓글에도 있지만 곽 부장이 광불하고 계속 펌프질을 해야 되는데 지금 최근에 굉장히 신중 모드잖아. 경고의 모습을 계속 내고 계시죠. 그렇죠. 모두가 안이해져야 돼요. 너도 나도 개도. 모두가 안이해져야 되고 모두가 흥분에 차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술 취한 파티장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술 취하면 다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그때가 버블이다. 그렇죠. 그런 상황으로 와야 되는데 경계가 있을 때는 하락을 기다릴 때는 조정이 올 거라고 계속 고민할 때는 잘 안 옵니다. 잘 안 와요. 또 가야 되네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제가 중간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제부터는 아마 기대감과 경계감이 서로 매일같이 교차하는 흐름들이 나올 것이다. 심리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제 한국은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 한국은 오늘 미국 증시에서 가장 특징적인 대목 중에 하나가 달러의 강세입니다. 약세입니다. 약세. 달러의 약세예요. 한 0.2% 정도 추가로 하락하면서 99 초반까지 밀렸는데요. 이유는 있습니다. 유럽 연합에서 프랑스하고 독일이 제안했어요. 코로나19 재정 마련을 무슨 구호 자금? 구제. 구제 자금 이거 만들자고. 빅2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스웨덴이라든가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든가 좀 반대해서 다른 안을 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상태이긴 한데요. 어찌되었구나 빅2가 이거 하자 하면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재정통합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달러가 약세로 접어들었어요. 2주간 내 지금 유로가 최고고요. 1일 날 기록했던 1.1019. 이거 이번 달 1일에 기록했던 1.1019를 돌파하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달러가 약세냐라는 것을 한번 우리는 추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위기가 커졌다면 뭐예요? 옆에 있는 시장에서 이거 좋은 거 있어. 이거 한번 해봐. 이러면 필요없어. 가. 가. 필요없어. 오직 달러. 이랬잖아요.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3월에. 그런데 딱 와서 너희들이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이게 진짜 좋아. 계속 아니야. 역시 달러지. 그런데 달러가 약세가 되면 달러 보유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옆에서 와서 이거 좋은 거 있어. 솔깃하지. 그렇죠. 솔깃하지. 솔깃하게 됩니다. 눈을 돌리기 시작하게 되죠. 위험이 가득하다고 생각할 때는 다 필요없어. 난 이것만 꼭 쥐고 있을래. 금도 필요없어. 달러가 최고야. 이런 상황이었는데 달러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다른 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괜찮은 것 같아. 옛날에 말도 안 되는 소지 하지 마. 지금 달러가 지네. 전하라 망할 수도 있어. 그렇지. 삼성전자 괜찮을 것 같아. 그래? 얼마니 지금? 이 정부까지 온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게 위험 선호도가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게 이번 주 월요일 날 한국에서는 나타날 수 없고요. 외국인 매수로 전환하는 거죠. 그리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화요일이 더 중요했다. 외국인 태도는 화요일이 더 중요했다. 왜냐하면 위험도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 그러면 다시 하나 더 종합을 하면 미국의 채권이 어제 20년물이 드디어 발행이 됐는데 200억 달러가 발행이 되었는데 응찰은 500억 달러를 했습니다. 인기 없다. 인기 있죠. 500억 달러를 응찰했어요. 200억인데 500억. 2.5배. 그럼 무슨 말이냐면 여전히 미국 기축인 미국에서 발행된 물건은 나는 좋아. 그런데 그 내용도 되게 재미있는데요. 딜러들이 약 25% 가까이 가지고 갔고요. 그다음에 미국 직접 투자자들이 한 10매 프로 가지고 갔고 47% 정도인가를 외국인 투자자를 포함한 간접 투자자들을 갖고 간다고 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여전히 기축국에서 발행한 국채에 대한 인기는 여전해요. 그러니까 여전히 위험 회피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험 회피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달러 가격이 흔들흔들 흔들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고개가 돌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위험 선호와 회피가 같이 공존하는 시점이 지금 시작이 되었다.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흥국 중에서 가장 좋은 나라는 한국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부터 외국인의 태도는 바뀌는 게 보이기 시작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벌써 월요일 화요일 보였어요. 월요일날 매도 물량이 성격이 줄더니 화수요일날 매수로 전환 그런 거죠. 월요일부터 매수 전환. 월요일날 매수 전환. 모더나 발표 이후 매수 전환. 그리고 어제는 매도할 법도 했는데 안 했다. 그게 의미 있고. 그러니까 화수 매수 전환. 월요일날 소폭 매도. 아, 네네. 오늘이 목요일이죠. 죄송합니다. 오늘 수요일인 줄 알았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게 정점인데. 기자로 썩는지 모른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외국인들의 한국 물에 대한 생각. 특별히 채권은 좋았으니까 주식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어떤 위험선호의 진로를 일부 예측해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한국 시장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미국 시장은 이렇게 전반적으로 중립에서 위험선호가 많이 있었는데 하나중권에서 이 얘기를 했어요. CLO의 딜이 다시 시작되기 시작했다. CLO? 네, CLO. CLO가 위험적이잖아요. 저거잖아요. 서프라임 일으켰던 장본인 CLO잖아요. CLO 거래가 되기 시작했다는 건 위험선호가 시작됐다는 거죠. CLO라는 게 collateralized loan obligation이라는 건데 예금, loan을 담보로 해서 다시 금융상품을 만들어서 유통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위험, 이게 위기 상황에 절대 유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평상시로 돌아갔을 때 그런 행위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죠? 맞습니다. 옛날에 CLO라고 대우에서 자동차에 있었는데. CLO. CLO. 그런 게 있었습니다. 옛날에. 연식이 느껴지는. 누비라도 있었어요? 뇌간자는 굉장히 조용했습니다. 어쨌든 하여튼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분위기가 바뀐다는 것들은 일단 감안하시고 시장을 보셨으면 좋겠고 이제부터는 향후의 과열이 어디서부터 시작될 것이냐. 그리고 고민은 신용의 증가가가 어느 정도 돼야 이번에는 과열이라고 볼 수 있느냐. 통화량이 는 것과 이게 안 가본 길이니까 이 변수가 뭐가 더 있어서 곱하기를 쳐서 결론을 내야 될지에 대한 복합성이 있는데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시장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마십시오. 특별히 오르는 시장은 신경 쓸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락할 때 시장을 잘 판단하는 게 중요하지 오르는 시장 분별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투자한 섹터와 기업들이 중요한 거지 시장이 어떻게 가고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시장을 이기느냐 맞냐 그런 정도 줌이 중요할 수 있지 올라갈 때 시장은 분석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지금 개장 전 예비 지수가 2006입니다. 어? 2006? 동시효과 상황이 지금 전달되고 있는데 특집 준비하세요. 어제 안 떨어졌으니까 약간 오늘 걸 흡수는 했겠죠. 미국 보죠. S&P 기준으로 1.67%, 다운은 1.5%, 나스닥 2.0%, 러셀 2000% 2.8%. 그래서 소위 말해서 위험도가 큰 시장일수록 상승폭이 조금 더 컸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독일 닥스 1.3%, 영국 1.0%, 프랑스 0.8%, 유로스닥 1.3% 올랐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달러지수는 99.16까지 어제보다 어제 말씀드렸을 때보다 0.1% 떨어졌고요. 유로달러는 1.098로 1.1에 근접했습니다. 달러에는 107.58, 원화 1,227원, 위안 7.10으로 다른 통화는 별로 움직임이 없어요. 즉 유로와 달러 간의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전면적으로 달러가 약세가 되려면 유로뿐만 아니라 엔화, 원화, 위안화까지 된다면 조금 더 확실한 흐름이다 이렇게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채권은 말씀드렸듯이 채권 발행이 호조가 되면서 소폭 강세 0.2BP 정도의 강세를 10년물, 30년물은 0.5BP 강세를 보여줬고요. WTI는 어제 말씀드렸을 때보다 5.6% 올라가서 33.45입니다. 이제 미국에서 더 이상 안 캐고 있는 것에 거의 피크에 와있다라는 얘기를 연방 총재 한 명이 하셨고요. 구리도 1.68 올랐어요. 구리가 잘 어울리고 있고요. 상하의 여자 0.5 하락, 항생 0.05 상승, 브라일 보베스판 0.7 올랐습니다. 필라데파 반도체 3.6 올랐고요. 나스닥 반도체 2.1 올랐고 주요 대표 기술주들도 상승폭이 컸는데 특별히 페이스북이 많이 올랐습니다. 6% 올랐는데 페이스북 안에서 이커머스를 하겠다고 했고 그 모델이 나쁘지 않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상당한 고공행진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 다른 얘기도 할 건 많지만 시간이 다 됐으므로 주요 대표 2000포인트 넘는 기념으로 9시까지 합시다. 다른 얘기 할 거 많다고 해놓고서 그냥 가면 어떻게 자동차 얘기 다음에 날짜 정해주시죠. 날짜를 정해서 그러면 자동차 단 조건은 2000포인트 넘는다는 조건 하에서 우리 또 김칫국을 마시면 안 되니까 마지막에는 조심조심해야 돼요. 아니요. 조심조심할 때는 가고 완화하고 풀어주고 뻔한 걸 그렇게 자꾸 물어보세요. 가잖아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가기 위해서 우리 조심조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뢰하게 물어봐